처음부터 엮이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꿀팁이 있어요 OO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기간 정도 견디면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나를 조금 내버려주는 상황이 와요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토킹 닥터스 토닥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증상 자체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로 오시는데요 면담을 해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특히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배우자나 애인 부모님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직장 상사나 동료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 이런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본인 탓을 많이 하면서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상대방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 문제인가 보다 내가 나약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나 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 보다 이렇게 자기 탓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어시시스트적 특성들을 좀 강하게 띄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하면서 느꼈습니다 어시시스트는 진단명이 아니에요 사회심리적인 용어고 자기애성 성격 환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을 띈 채 어떤 강도로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고요 누구나 갖는 특성이 있어요 모든 어시시스트들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공감 능력이 손상돼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낫다고 믿는 이런 우월감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서 과하게 평가하는 이런 과대성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요 대인관계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깊이감 없이 맺는 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굉장히 지나치게 시도하고 찬사와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과한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감 등의 정서 조절을 어려워하는 이런 특성들은 어시시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 외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성들에는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고 굉장히 통제적이고 착취적이고 이런 선을 넘는 행위를 잘하고 게슬라이팅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조종을 잘하고 투사라고 자기의 어떤 문제나 결함을 상대방의 문제인 양 정가하는 그런 어떤 방어기제를 많이 쓰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즐기는 그런 측면 근거 없이 삐딱선을 탄다고 할까요? 그런 적대적으로 반항하는 특성 편집증적이고 보복적이고 그런 특성들은 실은 어시시스트마다 갖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감 능력, 손상이나 우월감, 과대성의 특성들은 어시시스트 심리의 핵심인 불안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왜곡되게 보완하기 위해서 형성된 어떤 특성들이에요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개별적인 개체로 잘 인지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정확해요 내 자신에게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 모두 갖고 있는 어떤 통합된 개체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시시스트들은 이런 능력의 결함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실은 이기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어시시스트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런 특성 하나하나만으로 누가 뭐 어시시스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은 총체적으로 이 어시시스트 그의 핵심적인 심리가 뭐고 그로 인해서 어떤 특성들이 파생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어시시스트 측면이 강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정체성의 정체성의 정체성은? 정종하고 이런 부분들을 별로 죄책감 없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로 오를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있죠 너어시시스트의 유형이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가 책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과대형 너어시시스트라고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어떤 두드러진 특성을 가장 보이는 대표적인 너어시시스트 유형인데 사회적인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매력도 있고 사람 다룰 줄도 알고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은 좀 뛰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가리지 않은 특성들이 합쳐져서 이런 너어시시스트한 사람들이 상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너어시시스트한 사람들은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지 자체가 극단을 오가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아주 극단적으로 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당연히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좋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되게 속상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가? 우울하고 슬플 수는 있지만 나 자체가 근본적으로 막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완벽하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나 자신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지 않는데 자기가 환경적으로 잘 풀리고 주위에서 그런 찬사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 자기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자기는 못나고 쓸모없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너시시스트들은 너시시스틱 서플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에서 당신은 참 잘났다 위대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주는 어떤 외부 공급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플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을 자기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람들을 자기와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러브바밍이라고 하는 거에서 완전 애정폭탄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동료나 부하 직원들한테 하는 러브바밍은 실은 이런 것들이죠 별로 부하 직원이야 일도 안 했는데 아 얘가 너무 대단하고 잘났고 실력이 좋고 아 우리 회사 에이스가 될 거야 이런 얘기들로 막 띄워주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아 나만 따르면 되게 좋은 자리로 승진할 거고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충성하게끔 어떻게 보면 애정 행각과 여러 가지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를 초반에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추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진짜 건강한 상사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어떤 직원이 참 예뻐요 너무 일도 잘하고 정말 훨씬 더 나랑 업무적으로 잘 맞고 정말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 부하 직원을 다른 사람도 앞에서 유독 이 사람만을 칭찬하는 그런 행위는 잘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직원들 간의 갈등이나 이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상사는 아무리 자기가 인정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그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티내면서 하지 않죠 직원이 더 열심히 본인한테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실은 조종하는 거죠 러브바밍이 조종의 일환인데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딱 정말 중요한 시기에 본인이 약속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착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업무 능력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정말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어떤 업무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내 입맛에 얼마나 잘 굴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선을 넘는 행위를 잘해요 그래서 이 선을 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회사에서 개인 업무 시키고 여행 가는데 예약하는 거 그런 개인 업무 시키는 거나 일과 시간 끝나고 과하게 침묵으로 적절하게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같이 밥 먹고 회식하고 하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개인 시간을 너무나 자기한테 할애했게끔 너무 자주 술을 마시자고 한다든지 그리고 신체적인 선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신체적인 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성희롱 행위랑 러시시스트적인 특성들이랑도 많이 연결돼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흘러갔을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서 조절도 잘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거나 했을 때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굉장히 쉽게 느껴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심리 중에서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차지하는 초자라는 어떤 심리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 느껴요 수치심은 잘 느껴요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나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나의 내적인 기준에 내가 도다르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한 감정이 죄책감이고 실은 수치심은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좀 더 원초적이고요 이게 좀 더 발달돼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시시스들은 이 죄책감을 잘 못 느끼는 특성이 있죠 너시시스틱한 사람이 이제 직장 내에 있으면 굉장히 조직 문화 자체를 흐려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편가르기를 함으로써 실은 본인한테 뭔가 조금 더 힘이 실리게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윗사람이 많이 안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너시시스트적인 상사의 대표적인 특성이 좋은 공론은 본인이 이제 잘 통솔하고 관할해서 나온 건데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 직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양육과 기질이 너시시스트적인 성격 형상이 둘 다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유전적으로 뇌가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기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애기들도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냥 순한 애기가 있고 되게 예민한 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질인데 그 기질도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하게는 양육 환경이 영향을 많이 주고요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돌봄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양육 환경이 너시시스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격적인 결함의 근간을 이루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양육 환경과 실은 너시시스트적인 성격이 생길 취약한 기질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을 때 너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상대방이 너시시스트라는 것을 재빨리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직장 내에서는 특히 너시시스트적인 동료나 상사랑 일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어떤 일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 분배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다 했을 때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든 아니면 메일이든 그런 형태로 남기고 회의 같은 거 하더라도 바로 이제 회의록 작성해서 전체 공유하고 다른 사람 몰래 녹취하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은 뭐 다른 사람들의 동의 하에 녹취록을 남겨놓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 업무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업무가 잘 돼서 공로가 있을 때 이런 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공로는 본인이 가져가고 실수는 다른 사람한테 부당하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은 직장 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으면 어 그래 맞아 이거는 너가 한 게 맞고 이건 내가 한 게 맞고 이건 내 실수가 맞고 이런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데 사실은 어시시스트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있을 때 항상 이런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좀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 직장 내에 어시시스트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엮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꿀팁이 있어요 회색돌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너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감정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서플라이가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옆에서 우와 너무 좋으세요 막 너무 멋있으세요 부장님 최고 뭐 이런 어떤 감정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필요로 해요 그리고 자기의 과대한 모습을 약간 비춰주는 사람 있죠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대하고 자기가 우월감을 되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내적으로 본인 자체가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막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약간 우월감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 위키던지기라고도 부르는데 일부러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자극하게끔 자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막 슬퍼한다거나 힘들어하면 본인은 너무 쿨하게 잘 있는데 상대방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너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을 선호하고 옆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색돌 기법이라는 게 뭐냐 감정 없이 굉장히 무반응으로 무미건조하게 돌처럼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던지고 만지고 막 비춰보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회색돌처럼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이 너어시시스틱한 상사들은 물론이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너어시시스틱 상사의 반응이 굉장히 격해요 갑자기 나한테 막 반응해줬던 친구가 무미건조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너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회유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막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견디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어느 기간 정도 견디면 점점점 너어시시스틱한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나를 조금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약간 동물들이 맹수 앞에서 이렇게 죽은 척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맹수 앞에서 죽은 척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어시시스틱 앞에서 이렇게 처음에 회색돌 기법 쓰는 게 쉽지 않더라도 계속 내가 배경에 묻히는 듯이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맺지 않거나 아니 관계에서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관계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영과 육이 피폐해진 분들이 많은데 상대 너어시시스틱에 대한 인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굉장히 관계 내에서 거기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도 굉장히 그 정서적인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은 똑같이 인지가 생겼더라도 이게 진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분리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헤어져야지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으냐 그리냐 남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너어시시스트랑 관계를 유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내면을 왜곡되게 변형을 시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너어시시스트의 행동을 변호해주고 합리화해주고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들이 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힌 경우가 있고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보다도 그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 때문에 관계 안에서 정말 필요한 변화들 꼭 뭐 거리두기가 아니라도 이런 변화들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실은 너어시시스트 당사자에 대한 인지만으로는 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하고 관계에 갈등을 초래하는 건 너어시시스트 상대방이 맞아요 저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의 내적인 요소가 변함으로써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게 너무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냐 제가 정시과 의사잖아요 오히려 정시과 의사면 실은 너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극률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어떤 이런 어시시스트 측면이 두드러진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치료드리고 지금도 굉장히 라포가 좋은 분들도 많고 그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상처에 충분히 공감드리고 굉장히 치료를 열심히 진행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책이나 유튜브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시시스트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인지를 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면 그 노력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면 결국 너어시시스트들이 왜 이런 특성을 형성하냐면 자기의 결함을 부정하기 위해서인데 치료라는 거는 자기의 결함이 수면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5년 이렇게 치료를 지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노력이 너무 대단하시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시시스트는 전혀 그런 인지와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결함을 밤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꼭 좀 포함해주세요